검은곰 한 마리가 마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이를 본 개는 도망가고 곰은 곧 이 개를 쫓기 시작하는데요. 중국 북동부 광롱마을에서 야생곰이 침입하는 순간에 CCTV에 포착된 겁니다. 당시 주민들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곰은 사라진 뒤였습니다. 곰이 침입한 민가에서는 개를 모두 4마리 키웠다고 하는데요.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곰아기에 잡혀 먹혔고 두 마리는 재빨리 도망가서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.